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2019년 11월 22일 금요일 방송입니다. 지소미아 파기를 막기 위해서 미국 정부는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많은 관계자들을 파견해서 한국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 특성이 그렇듯이 그야말로 고집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만큼 미국 행정부와 의회 내의 한국에 대한 실망감은 클 것으로 봅니다. 그런 실망감을 문정부의 핵심 관계자들이 충분히 고려한 이후에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내렸는지는 현재로선 알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소미아 파기의 의미입니다. 문정부가 어떻게 미국을 설명하더라도 미국은 문정부의 지소미아 파기를 다음에 세 가지 측면으로 해석하고 이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가 따를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는 미국은 지소미아 파기를 동맹에 대한 신의를 저버린 행위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문정부의 계획에 따라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한 사건으로 해석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지소미아 파기를 친중 친북 노선으로의 선회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승리로 해석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은 그동안 일관되게 한미동맹의 군열작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사드 배치 이후에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으로 이것은 바로 한미동맹을 균열하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마이클 그린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은 중국의 입장을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국이 미국 측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하면 중국은 한미동맹 약화를 확신하고 나아가 한미동맹 약화까지 예견할 것이다. 중국이 머지않아 한국에 대한 남북통일에 대한 지지의 대가로 전제조건으로 한미동맹 파기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세 번째는 미국의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소미아 파기는 주한미군의 감축과 철군 및 확실한 빌미를 제공할 것으로 봅니다.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동안 끊임없이 회의론을 주변에 개진해 왔습니다. 빅트 차 교수의 직계에 따르면 트럼프가 1990년부터 지금까지 주한미군의 무용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기한 횟수는 30회가 넘는다고 합니다. 마이클 그린 부소장은 궁극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선언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경고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승리를 위해 북한과의 평화조약 체결이라는 성과를 얻으려 한다. 방위비 분담 협정, SMMA 협상에 대한 불만도 도날드 트럼프에게는 크다. 이런 상황은 주한미군 철수 선언성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한미동맹 유지와 강화를 위해 노력해온 전문가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그림이 펼쳐질 수도 모른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후폭풍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독단적인 지소미아 파기의 첫 번째 후폭풍은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5배 인상이 협상을 위한 액수가 아니고 최종 액수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 내 정선은 지나친 인상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을 것이며 정치적 목적을 가진 단체들은 반미운동을 확산할 좋은 기회를 갖게 되는 셈입니다. 문정부는 반미운동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에 활용할 충분한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결국 냉랭한 한미관계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지소미아 파기를 동민 해체의 전주구로 받아들인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폐기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보만 하면 한미동맹은 1년 뒤에 사라지고 맙니다. 이로써 미국은 대한국 방위 부담을 들게 됩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에서 한미 삼각 동맹의 붕괴는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에 주일 미군기지가 유엔군 병력의 한국 파병기지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게 됨을 뜻합니다. 그 다음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대외 신인도 하락과 딜을 이어 미국 및 외국 자본의 이탈, 대한투자의 극감 등이 따를 것으로 봅니다. 느슨한 대북 제재에 불법으로 개입한 한국의 금융기관과 기업들에 대한 세컨들의 보이콧도 얼마든지 예상되는 시나리오입니다. 한국인들 스스로 대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떠나는 사람은 떠나고 남는 사람은 남을 것입니다. 제각각의 선택을 내릴 것입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자신이 약속했듯이 결국 대한민국의 다수 국민들이 전혀 원하지 않는 가보지 않은 길로 사람들을 이끌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 모든 책임의 혼란의 중심에는 문정부가 내린 지소미아 파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11월 18일에 방영된 지소미아 파괴 미국의 선택이란 영상을 보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김병고님입니다. 지소미아 파괴로 인하여 발생할 일들이 너무 끔찍합니다. 우리 모두 깨어나서 현실을 지키하고 일어서야 합니다. 사실 조국 사태에도 심각했지만 그것은 우리 내부의 문제입니다. 그래 그 파장이 내부에 그치고 맙니다. 그러나 지소미아 파괴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미관계, 한일관계, 여기에다 대중관계 등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후폭풍이 정말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그동안 여러 차례 방송에서 다루었습니다. 결국 국민들에게 아무 설명도 없이 또 국민들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가 원하는 곳을 향해 나라를 끌고 갈 요량입니다. 김병고님은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씨입니다. 후원자로 가입하신 분들은 질문이나 댓글을 남길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저는 답을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앞으로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 등록에도 여러분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훌륭한 사회, 더 역동적인 사회, 더 자유로운 사회로 전진해 나가는데 여러분의 후원이 씨앗을 뿌리는 그런 활동에 해당할 것입니다. 후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공병호TV의 초기 화면에 구독 버튼을 보시면 바로 옆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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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